이번 시간은 101페이지 보시면 제3절 봄인 뇌하피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피복 쪽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왔죠. H 영광부에서 프렌즈,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프렌즈였어요. 프렌즈는 힘 모멘트죠. 힘 모멘트를 분담하고 웨버가 전단이죠. 웨버가 전단력에 지향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주철근이 힘 모멘트였죠. 그리고 늦근, 스트럽이 바로 전단력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H 영광부의 스티 번호는 전단보강이죠. 외부의 좌구를 방해, 외부가 전단력 파괴, 전단력 보강, 그리고 더판 커버 프레이트, 더판은 바로 힘 보강에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볼트의 지압 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한 파괴 일정이죠. 그러면 보통 볼트나 리벳이 파괴되는 게 전단접합에서, 그런데 지압 파괴는 볼트나 리벳과 판이 맞닿아서 판이 찢어지는 파괴가 지압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파괴 일정입니다. 전단접합에서. 그리고 4번에 절전간의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부재의 가세는 수평력에 지향하는 역할인 게 가세죠. 뭐 가세의 개념은 바로 이거였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빛방향으로 이렇게 보강해주는 것. 이것을 가세라 하죠. 획력 보강 목적으로 이 가세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압축제. 그래서 압축제의 접합부는 볼트에 사용하는 게 볼트의 단면 결손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압축제는 가능하지만 인장제는 안 됩니다. 인장제는 단면 결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그래서 주의해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5번은 지문이 압축제인지 인장제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인장제에 쓸 수 있는 힘제 이렇게 써도 돼요. 힘제는 특히 위험합니다. 특히 힘제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철골구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자굴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H형광호의 프렌즈의 국부자굴을 하죠. 스티퍼너는 외부의 국부자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죠. 스티퍼너. 스티퍼너는 외부의 국부자굴 방지 목적이죠. 자굴 방지를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스티퍼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아크 용접할 때 비드 끝에 워목하게 팽인 것, 워목하게 팽인 것, 워목하게 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레이트였죠. 크레이트.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를 방작해서 용접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설치하는 것을 엔드탭이라고 했죠. 그리고 4번에 밀실터는 강제 품질 보정세예요. 그리고 5번에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으로 공사의 표준화를 도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둥과 보는 용접 접합에서 공장에서 출하가 되고 현장에서 고장력 볼도로 기둥과 기둥이나 보호를 조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바닥 슬래브와 철굴 보관에 발생하는 전단력에 저항하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3번 시어 커넥터죠. 시어 커넥터가 바로 뭐였습니까? 전단 연결제죠. 시어 커넥터. 시어 커넥터는 전단력을 받는 연결철물이라고 해서 전단 연결제라고 칭했습니다.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고 그러면 커브 브레이트는 덮판이었죠. 프렌즈의 힘 보강을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판이 거브 브레이트였고 스티펀은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고 텀버컬이 뭐다?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랬겠죠. 그리고 4번 문제 다음 중 철굴 구조의 브레이트 부에서 중간 스티펀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스티펀어가 뭐랬겠습니까? 외부의 자굴 방지죠. 그래서 3번 되겠죠. 그리고 5번에 판버 브레이트 거대에서 리베시나 볼트 접바된 프렌즈 커브 브레이트의 자수는 최대 몇 장인가? 최대는 4장이야. 그리고 단면적은 프렌즈 던전 전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 철굴 구조의 내아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최고 청소 12층이고 최고 높이 50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내아시간 기준 잡을 때 자 보기둥은 내아시간은 자 보하고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3시간이죠. 3시간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력벽이라든지 있죠. 바닥판 이런건 2시간이죠. 내력벽 내력벽이나 또는 바닥판 슬래버죠. 이런건 2시간 이런건 2시간이 되는겁니다. 2시간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죠. 그리고 뿜질공법은 작업 성능은 우수하고 시공각이 저렴하지만 비복두께나 밀도관리가 어렵습니다. 뿔이다 보면 일정한 두께 유지가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합성공법은 이종재료 적층이나 이질재료 접합공법이 있었죠. 그리고 도장공법은 내아도를 우리가 발라서 하는 것이 있죠. 도장공법도 있고 그리고 근식공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크게 나누면 도장공법 근식공법 섭식공법 그리고 합성공법 이렇게 나누었죠. 그러면 섭식공법 그래서 이제 7번 문제에 보시면 철골구조의 내압피복 공법 옳지 않은 것 조적이나 타설 뿜질공법 미장공법 이 4가지가 무엇이 된다. 섭식공법 종류죠. 섭식공법 그리고 이제 압착공법은 탈붙인공법이 있는거죠. 그래서 7번은 4번이 옳지 그래서 옳지 않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4페이지 조적조 보도록 합니다. 조적조는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조적조는 한 문제 한 문제 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합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예외로 냈던 것이 바로 24일 시험에 백화현상 예외로 한번 딱 냈어요. 거의 종합패턴을 많이 낼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내륙벽으로 사용된 벽돌 재료의 중요한 물리적 실험 결과적으로 물리적 실험이 품질 실험이죠. 그러면 벽돌은 압축강도가 커야 돼요. 그러면 압축강도가 크기에서는 흡수율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한다. 압축강도 흡수율 이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모르타르 및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줄눈은 벽돌 상호간의 접착식에서 모르타르 부분으로서 너비는 가로 세로 10mm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2번에 막힌 줄눈은 상부 하중을 전벽면에 균등히 분포 시키시켜 비교적 집중 하중에 안정한 줄눈으로서 세로 줄눈 위아래가 막히도 시험기 막힌 줄눈이죠. 그래서 벽돌 쌓기 기본 원칙은 막힌 줄눈 원칙이에요. 그리고 3번에 지장 줄눈을 바를 경우 벽돌 쌓기 3시간 경과 줄눈 파기 한다. 그래서 견과란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가 굳기 전에만 줄눈 파기 해주면 됩니다. 자 굳은 후에 파면 어렵죠. 그래서 모르타르 가 굳기 전에만 줄눈 파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비비는 경우 적정 시간 비비라 이겁니다. 3분 미만 이나 10분 이상 해서는 안되나요. 장시간 비비거나 장시간 비비면 도로 재료분리 생기죠. 그리고 너무 적게 비비도 재료가 안 섞이잖아요. 그리고 5번 어떠한 경우도 저 물을 비비는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가지고 응결이 시작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뜻입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벽돌 구조의 치장 줄눈 종류로 옳지 않은 거죠. 치장 줄눈 눈에 보이는 줄눈 치장 줄눈 이에요. 여러분 붉은 벽돌 사이 보이죠. 그게 치장 줄눈 입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 보이죠. 그런 게 치장 줄눈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장 줄눈 생긴 형상 이죠. 그래서 평평하게 생기면 평줄눈 비스듬하게 빗줄눈 빗줄눈 그리고 둥글게 하면 둥글게 하면 오목둥하면 오목줄눈 그리고 볼록하면 볼록줄눈 내밀으면 내밀줄눈 형상에 따라 치장 줄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줄눈 이 아니죠. 통줄눈은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으로 한 게 통줄눈이죠. 세로 줄눈 일직선상이 되지 않게 막히게 쌓인 것이 막힌 줄눈 이고요. 그거는 치장줄눈 종류는 아니죠. 구조상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6페이지 4번 보시면 치장줄눈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벽돌 벽면의 의장적 효과를 위한 줄눈 이것은 벽돌 벽면의 재물치장 할 때는 모로타로 줄눈 바르는 것을 우리가 줄눈 할까 죠. 그리고 2번에 치장줄눈 바를 경우 줄눈 모로타로 구기전에 줄눈 파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치장줄눈 벽돌 벽면에 청소 정리하고 공사 시 방서 지정 없으면 빠른 빈틈 없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장줄눈 깊이는 항상 정확히 알아두시고 6mm죠. 그리고 구조 및 방서 가장 유리한 줄눈 빗줄눈 빗줄눈 가장 유리합니다. 줄눈 내에서는 빗줄눈 이 최고 좋은 거예요. 빗줄눈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벽돌벽에 실린 하중이 널리 골고루 퍼져 전달되기 하기 위해서 세로줄눈의 아래위가 통하지 않고 엇갈리게 쌓는 것을 무엇이 시작한다? 막힌줄눈 그래서 막힌줄눈 하중 분산을 목적으로 막힌줄눈 시공합니다. 그리고 6번 문제에서 우리가 보실까 재료의 취금이 보관 준비에 관련 이런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정리해 6번 문제에서는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은 좀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모르탈은 다시 비벼 쓸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서 경화가 되기 시작한 모르탈이죠. 구두면서 이미 강도가 생긴 모르탈을 사용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모르탈은 사용해서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어떤 경우도 물을 넣고 비빈 후 자 모르탈가 2시간이죠. 그래서 주의하게 모르탈가 2시간 크라우트가 1시간이에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벽돌 쌓기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영식 쌓기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죠.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는 이 두 가지는 통줄눈이 안 생깁니다. 세로줄눈이 영식 쌓기 하고 이 두 가지 하란식 쌓기 이 두 가지 쌓기 방식은 이거는 세로줄눈이 통줄눈이 안 생깁니다. 통줄눈 발생이 안됩니다. 두 개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가 격부한 방식으로 영식 쌓기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가 영식 쌓기고 그 다음에 불식 쌓기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는 쌓기에서 OXX 입니다. 불식 쌓기가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발생하는 게 불식 쌓기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치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력벽보다는 치장 의장적 효과 이런 데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영식 쌓기는 모서리 부분에 2호 토막이나 반절을 써서 통줄눈 발생을 방지한 방식이었고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에 7호 토막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영식 쌓기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법 이었죠. 그리고 2번에 하란식 쌓기는 벽돌 쌓기 모서리가 경고한 방식이 하란식 이었죠. 그리고 3번에 벽돌조 벽체의 강도에 벽돌의 인장강도 흰강도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OXX 입니다. 벽돌 강도는 무슨 강도에 된다. 압축강도죠. 이 압축강도가 영향을 주는 거죠. 압축강도. 그래서 벽돌은 오로지 내세울 것이 압축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벽체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방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내아벽 돌은 우리가 물축임 하지 않고 써야 되죠. 그래서 공간 쌓기 하고 관련돼서 보시면 해설에 그 밑에 중요상 해놨죠. 정확히 봐두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특히 목적 1번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공간 쌓기는 도면이 공사 지방서의 정황후에 바깥쪽 벽을 주벽 제로 하고 안쪽을 반장 쌓기로 하면 돼요. 그리고 공간은 동상 50-70mm 하되 올해 새로 추가된 단열재 두께 플러스 10mm 체크해 놓으세요. 단열재 두께 10mm 그리고 109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먼저 1번에 내력 뼈로 둘러 쌓인 부분이 바닥 면제 60제곱 넘는 2층 건물 1층 내력 벽 이죠. 그러면 지금 9번에 1번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죠. 1층 벽의 두께 하고 2층 벽의 두께 다르죠. 그러면 2층 190mm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층 건물 1층 더 두께 되죠. 얘는 290mm 이상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1층 1층 두께 2층 얇아야 되겠죠. 2층 더 두께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영농사키는 벽돌 벽면에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것으로 창식 쌓기 효과 했죠. 그래서 보통 난감벽이나 담장 이런 데 많이 쓰는 방식 보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내륙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어올 수 없죠. 그리고 내륙벽 길이는 10메달을 넘어올 수 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층 건물의 2층 벽의 높이는 4메달 이하로 해야 되죠. 그리고 4번에 영식사키는 모서리 부분에 반절 또는 2호 토막을 사용해서 통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하란식은 7호 토막을 사용해서 통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겠죠. 그리고 5번에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이 미치는 요소로서는 벽돌 자체의 강도 이거는 압축강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쌓기 방법이나 쌓기 작업의 정밀도 이런 거 이행을 해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령에서 우리가 혹시 그래서 내륙벽 관련된 거 해놨죠. 그래서 이제 4번을 공부해 두십시오. 1, 2, 3번은 지문에 한 번씩 언급했고 4번 토합을 받는 부분은 내륙벽은 조적적으로 할 수 없다가 원칙 그런데 모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예외겠죠? 토합을 받는 부분이 2.5미터 이하일 때는 벽돌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조건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10번에 조적조에서 대림별로 가자. 이거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체를 대림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11번 보통 벽돌 줄눈 줄눈은 잘 모르며다. 10mm가 표준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아벽돌이 나오면 그때는 6mm 자, 그리고 지장줄눈 깊이가 6mm 모르면 기본표준 얼마 10mm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벽돌적으로 건물에서 병량 해당청의 바닥면제에 대한 무슨 비인가 병량은 이걸 나타내고 있었죠. 내륙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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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의 총 합계를 내는 거잖아요. 합계를 해가지고 뭘로 나누게 됩니까? 바닥 면적 이죠. 바닥 면적 이게 병량이 병량이 많다는 것은 벽의 양이 많고 개구부가 적다 이 뜻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벽돌적 벽지의 두께 결정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벽의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죠.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층별 1층 2층 그리고 벽의 길이 영향을 주죠. 내륙벽 둘러싸인 바닥 면적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그 밑에 박스 벽의 높이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벽돌적으로 지을 때 벽 높이 벽두기 20분의 1 이상 벽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벽의 높이 5가지가 영향을 주는 요소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박스에 결정률 해놨죠.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됐어요. 공부해 두시고요. 14번에 벽돌벽의 직접적인 균열 원인으로서 옳지 않은 걸 해놨죠. 자 그러면 먼저 평면계획상 벽에 불합리 배치해서 이거는 계획 설계상 균열 원인에 해당되죠. 그리고 벽돌벽의 단열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는 균열 원인이 아니죠. 직접적인 균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구 크기 불합리 불균형 배치 원인 되겠죠. 이거는 계획 설계상 이죠. 그리고 벽돌이나 모르타르 강도 부족 이거는 시공산 결함에 생기는 균열이고 그리고 기초의 부동침학 설계 계획상 균열 이죠. 그래서 2번은 직접적인 균열 원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5번 그리고 15번 조적 공사에서 조절 줄륜을 설치하는 부위로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력 벽과 만나는 부위 접속 부위 변하는 부위 이런 데는 다 설치하면 되죠. 벽 두께가 변한다. 벽 높이가 변한다. 그런데 창의나 출입구 상하 벽돌 벽 중앙부 이런 데는 설치할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출입구에 설치되는 건 저기 있었잖아요. 출입구 여기 보시면 주위는 설치해도 벽의 중앙부 설치 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강된 이건 임방보여고 출입구는 여기 임방보 했었고 밑에는 창대 벽돌 쌓기 했죠. 여기는 아래는 창대 벽돌 있었고 여기는 창대 쌓기 있었죠. 창대 쌓기 임방 보죠. 그리고 여기는 개구부 주위는 설치해도 돼. 그런데 벽의 중앙부분은 설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16 에 보시면 개구부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1번 벽돌 건물 개구부 아치를 사용하는 주 목적 은 인장 역을 압축 역을 바꿔주기 해서 그래서 압축력 모든 힘을 전달 하게 하죠. 그리고 2번에 대림벽 에 대해서 대림벽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을 대림벽 이라 조 조 개구부 상 개구부 상 상 상 하 하 중 벽 벽 전달 역할 하는 것은 바로 2번은 임방 보 에 대한 설명 2번은 임방 대림벽 이 아닌 임방 보 자 그리고 창 창 벽 15도 경사지 엽 세 쌓 준다 했죠 15도 경사지 엽 세 쌓 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개구와 바로 이천개구 수직거리는 최소 60cm 바로 600mm 이상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너비가 1.8매 늦는 개구 상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임방 보 설치해 주라 했죠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17번 문제 조적주의 개구 상부를 보강 임방 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임방부는 양쪽 벽에 20cm 이상 물려주시면 임방부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임방부는 좌우측 벽에 최소 일정 이상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가로지르는 부재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임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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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에 얼마 이상 100mm 이상 좌우에서 100mm 실수 200 100으로 곤쳐서 시험됐다 말하다가 좌우에 200mm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시험내면 100mm 50mm 장난치는 거죠 또 150도 치고 막 이래겠죠 최소 200mm 이상 자 그리고 이번에 개구보기 1.8mm 철근 콘크리트 보러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철근 콘크리트 임방부 는 철근 어디 해준다 하부 배근 해주면 되죠 여기 하부 철근 하부 철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방부 는 단순 지지 고정 지지가 아니죠 단순 지지 그리고 테두리보 아래 개굴배 철근 테두리보 가 임방부 역할을 겸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건축시공표준 시방서상 임방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죠 1번 임방부 는 도매이나 공사 시방서 정암바 에 따라 현장 탓을 공급의 부어넣기나 기성 콘크리트 부재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성 공급의 임방부 형상이나 치수 품질 제조 방법은 도매이나 공사 시방서 따라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임방부 양 것은 얼마 200mm 이상 100mm 에서 이 문제 OXX 가 되는 겁니다 항상 임방부 는 탁 튀어나오면 좌우 백 얼마 이상 200mm 이상 물려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조적 공사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창대 창대 벽돌 윗것은 창대 밑에 15미위 정도 물리게 해주면 됩니다 물리게 해주고 그리고 창문털 사이는 모르타의 빈틈이 채워지는데 방수 모르타나 코킹도는 방수 처리해줘서 나중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면 되죠 그리고 창대 벽돌은 잎면 15도 정도 엽세워 쌓겨야 돼요 엽세워 자 쉽게 이게 벽돌이라 치면 어 이것은 세워 쌓깁니다 이렇게 하면 세워 쌓이고 이렇게 한게 엽세워 쌓기니 15도 경사지게 쌓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 임방부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지에 50mm 상 물리 그 털점 좌우측 벽에 200개 이상 겹쳐요 그래서 23회 때 이거 가지고 냈던 거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 보시면 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표면에 생성되는 자 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시멘트 중에 가용성분 이 수분정발과 함께 표면에 이동한 후 CO2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탄산 칼슘을 생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물이 마르고 나면 하얀 꽃처럼 핏딱해서 백하라 가죠 그리고 이번 모르타르의 방수질은 백화는 감소됩니다 수산화 수산화 칼슘으로 수산화 석회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이 침투되어서 생기다 보니까 물이 침투가 방지되면 되죠 그래서 방수질은 백화가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정발이 빨리 되는 하절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온이 낮은 동절기 수산화 석회로 유출됐을 때 그냥 빨리 정발되면 백화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정발이 안 되고 적정한 바람도 불면서 온도가 낮으니까 빨리 정발이 안 되니까 백화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번은 3번이 우리가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거부지탈연 강한 늦춰서 백화 억제에 효과적이죠 그리고 5번 공사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섬여들어서 벽돌 벽에 벽체 표면 흰 가루가 나타나는 현상이 백화현상이죠 그리고 21번 문제 보시면 조적 벽체 시공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그래서 쌓기 직전에는 물을 축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붉은 벽돌 하루전에 우리가 물축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뇌하 벽돌은 물축임 하지 않는다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돌 벽의 각부는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 주면 되겠고 다음에 3번에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방습상 결함을 방지하기 서가 아니죠 통줄눈을 피한다는 것은 뭐한다 막힌줄눈 시공 한다는 거예요 자 막힌줄눈은 바로 뭐다 하중 분산 이에요 하중 분산 막힌줄눈의 목적은 하중 분산 목적을 우리가 기준 잡는 거예요 명심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방수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백돌벽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가 1.5m고 자 블록존은 표준이 1.5m 겠죠 자 그리고 ALC 블록은 표준이 1.8m고 최대가 2.3m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면 자 벽돌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죠 최대는 1.5m고 그 다음에 2번에 가로 세로 줄로의 너비는 공사 시방세 정암박 없음 10mm를 표준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쌓기 직전에 붉은 벽돌은 물축임 하지 않고 콘크리트 벽돌은 물축임 한다 해서 틀렸죠 쌓기 직전에 물축임 하지 안하는 것은 콘크리트 벽돌 죠 붉은 벽돌의 경우 하루 전에 물축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 3번이 틀렸네요 연속된 벽물 일부 트위기 나중 쌓기를 청단 들여 쌓기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벽돌 쌓기는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이나 무엇이다 하나씩 쌓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줘 그리고 이제 117페이지 23번 문제 보시면 자 벽돌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한중 시공시 출대죠 쌓을 때는 조적체는 건조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새로줄 눈에 모루탈은 벽돌 마구리 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충분히 발라서 쌓는 것이지 저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사춤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줄 눈은 사춤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리 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 쌓기에서 기초 벽돌의 맨 밑에는 벽두께의 2배죠 안전위에서 최소한 2배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에 보강벽돌 쌓기 종근 종근은 세로근 수직철근 세로근을 종근이라고 기초 쌓기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공구의 타설전에 배근을 해주시면 되고 보강벽돌 쌓기에서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번에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나오죠 먼저 1번에 벽돌 구조 내력벽은 풍압력 지진력 등의 핵력에 약하여 고층 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단순 조적조는 2층 이하로 축조해야 됩니다 2층까지만 축조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사킷이 조적체는 원칙적으로 뜻어선 안 되죠 그리고 3번에 벽돌 벽이 벌록 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 철무를 자 이때는 벌록 5단 이죠 5단 연결 철무를 철무를 벌록 3단 마다 보강 3단 5단 아니라 3단 3단 바로 60cm 600ml 보강 해주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벽돌 벽이 콘크리트 기둥 가마 그 사이 모르타를 충전 해주시면 되겠고 5번에 시작률 바를 경우 줄룸 모르타 굳기 전에 줄룸 파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 문제 보시면 건축 공사 표준 시방 서상 조적 공사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먼저 이번에 콘크리트 벽돌 사킷이 하루 사키높이는 1.2m가 표준을 하고 최대 1.5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방부는 양 끝 벽체 200mm 이상 걸쳐 주면 됩니다 200mm 항상 확인하 사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크리 벌록 제품의 길이 두께 높이 허용 치 플러스 마이너스 2mm 보통 벌록 치수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형 벌록 기본형 이렇게 있으면 보통 구멍 3개 짜리 이렇게 이렇게 되면 기본형 이 390mm 이렇게 390mm 이거 190mm 이거 이거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100짜리 부터 100mm 150mm 190mm 210mm 이렇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브라스 마이너스 2mm 그리고 콩크리 브라스 브라스 하루사키 높이는 표준이 1.5m 그래서 ARC 블록 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블록은 1.5m 표준 이라 했죠 1.5m 표준 이고 블록 기본은 그런데 경향기 보건 ARC 블록 주어지면 ARC 블록은 표준이 1.8m 이라 했죠 1.8m 하고 최대 가 2.4m ARC 블록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26번 조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오죠 1번 공간 쌓기는 벽돌벽 중간에 공간 두어 산 것 별도 안쪽 을 주벽 체로 한다 해서 틀어집니다 바깥쪽 이 주벽 체죠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바깥 남편 이 가장 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조적조 내륙 를 쌓인 부분 바닥 면적 80 제곱 며달 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륙 뼈 길이는 10m 이하로 알았겠죠 그리고 콩그드 블록 하루 쌓는 높이 표준 뺏기 없습니다 1.8m 그런데 예시블록 표준 가 최대 가 있다 그리고 5번 내와벽돌은 줄눈 너비는 별도 지형 없을 때 6mm 랬겠죠 표준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내와벽돌 안주여서 그냥 줄눈 하면 10mm 가 표준 된다 겠죠 그리고 27번 보시면 조적공사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 벽돌의 하루사키 높이는 1.2m 표준 최대 1.5m 1.8m 했네요 그래서 1.8m NC 블록 표준 2.8m 했죠 그리고 1번 X 틀린 지문 2번 벽돌의 치장 줄눈 깊이는 6mm 하면 되겠죠 만약에 안주어지고 줄눈 하면 10mm 뇌화벽돌 6mm 치장 줄기 6mm 자 그리고 3번에 블록 쌓기에서 줄눈 너비는 가로 세로 모르면 얼마 10mm 벽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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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10mm 자 그리고 4번 ALC 블록 하루 쌓기 높이는 1.8m 표준 그리고 최대 치 2.3m 그래서 ALC 블록은 경량기포 공개 보니까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래서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살두개가 블록은 살두개 큰 편이 어떻게 위로 가게 쌓아야 위로 가야지 접합모르타를 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줄눈은 모르면 10mm 뇌화벽돌이나 치장줄눈 깊이는 6mm 그리고 ALC 블록 있죠 이거는 일반 모르타르가 아니에요 전용 접합모르타르다 보니까 이게 접착제용 AC 블록 이것은 AC 블록의 모르타르는 1에서 3mm 에는 이건 접착제로 그러니까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닙니다 에서 봐도 그래서 이번 시간은 118페이지 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19페이지 블록구조 돌구조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